이런 친구들이 딱 2년만 지나면 깎고 깎고 와서 엄청난 걸 갖고 올 거니까 야마 있는 야마는 능력씨예요 그거는 진짜 능력씨야 딱 마지막으로 국힙 요즘 들은 거 좋은 거 추천 한번 할까? 딱 하나? 국힙? 오케이 나는 요즘 그래도 제일 재밌게 들은 사람이 GGM이라고 얘네 크루랑 레이블이 있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 멤버가 걔 유튜브로 유명한 아 릴마이스가 이쪽이랑 관련돼 있는 거 같더라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미니멀 피임약 센스되어 평소에 뭐 해보시래? 형 컨텐츠 진행하시면서 프리미엄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? 유튜브 프리미엄 아 이거 로그인을 안 했어 아 그래? 넌 좀 조용히 있어 아니 말하라고 불러놓고 조용히 있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이 비트 왜 이렇게 익숙하지? 오 요 SN3 아 나 이거 봤다 아 어 봤을 수 있어 요즘 약간 하이브 있더라고 되게 좋아 페이스북에서 엄청 올라와 있는데 아 그래? 네 아 형 너무 좋아 약간 오엔같이 생겼을 것 같은 눈이 오엔이야 오엔 또 내일의 숙취 영웅 아니야? 하하하하 최초로 잤잖아요 아 그러니까 SM3를 자신감있게 오픈하는 것이 멋있네요 어 맞아요 어 자기가 완전 라이프 스타일로 코로나에 되게 취약한 복면이네 하하하하 깜짝이 하하하하 아 이 부분도 좋았어 되게 한국적이어서 좋았어요 이거 저희들이 그걸 잘 알고 있네요 원래 얼굴을 오픈하면 어 이게 약간 이질감이 좀 생겨요 그리고 쟤네들이 쟤네 크루가 다 저 스킬메스크를 쓰는 컨셉이더라고 아 최근에 아마 염따랑 동갑이라는 라디오에 나왔는데 거기서도 아예 다 쓰고 막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은 노래 모든 노래가 다르죠 아 근데 이거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심한데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틀겠지 어 그니까 틀겠지 하하하하 너무 갈구나 아니 근데 나는 이미 선을 넘어갔고 조만간 존나 맞을거야 위켄드 커버처럼 될 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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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하다 여기 원래 이렇게 더웠나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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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장난이 아니야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한국스러운 느낌 있네요 엄청 되게 랩만 들어가는데 성격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유쾌할 것 같아 아, 훔 존나 꽂힌다 있네요, 훔이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친구들이 딱 2년만 지나면 깎고 깎고 와서 엄청난 걸 갖고 오는 거니까 야마에 있는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이미 야마라는 게 있으니까 야만한 능력치예요 진짜 능력치예요 가창력처럼 여기서 진짜 잘 다듬어지겠지 저도 이거 들으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아니, 이거 숨 존나 꽂힌다 어, 존나 꽂히지 않고 그 약간 고속도로 춤도 생각나고 어,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심지어 이 친구가 CD를 100장인가 찍었는데 제가 5장을 샀어요 오, 진짜? 2장 샀어요, 2장 되게 마음에 들었나 보다 방송으로는 5장이라고 하자 네, 5장으로 가자 이 사클에서 들었던 친구인데 아, 사클에서는? 최근에 나왔던 건 그냥 아무거나 틀게요 아, 이거 누군지 안다 아, 아세요? 아, 아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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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죠? 아이앗! 아이앗! 자네임, 이게 필요할 걸세 뭔가 정제되지 않았는데 그 야마치가 굉장히 그뻬요 오우 오, 정말요? 모텔 랩퍼 미친놈이네 이미 제정신은 아니에요 거의 한 3일에 하나씩 노래를 올려요 아 그리고 애가 간지가 나 뭔가 있어요 되게 간지 있어 약간 투 체인즈 느낌도 있고 제가 보기엔 1년 뒤에 엄청난 걸 갖고 올 것 같아요 같이 하는 친구도 되게 잘하더라구요 연기를 존나하네 아 저날이 생겼네 얘 존나 꽂힌다 잘 안좋아 웃는거 봐 아 시발 투피엠 그리고 실제로 돈이 내렸어 라킴이네 시발 아 비디오를 투피엠이라 지금 구매하고 싶다고 DM 보냈거든요 자기가 직접 택배 해가지고 보냈구나 근데 이 비디오 자체도 나는 최근에 이런 류의 비디오 본 것 중에 제일 좋은데? 바비슈말더 같은 거를 보면 시프키프나 비디오를 보면 이 새끼들 이거 진짜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B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느낌으로 한 느낌이라서 되게 잘한다 보니까 홈보이 미니라는 사람이 디렉티드하고 에디티드하고 사진도 찍었네 그쵸 원래 이때는 한 명이 다 해야지 야 너가 다 하자 이래갖고 하필 뭐 없어? 아 저 없어요 사이드 비 하하하하 비볼 스타일 어우 좋네 오늘 새로운 노래 많이 알게 됐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